또 매번 이런 팬분들의 시간을 엄청난 시간을 저에게 써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이 항상 정말 감사드렸고요 또 저에게 매번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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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신심으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말이 꼭 전하고 싶었고요 또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지만 10월 11일이 무슨 날이죠? 생일이요! 저의 생일입니다 하하하하 저의 생일이 너무 좋으세요 축하합니다 입시를 치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저의 19살의 마지막 생일 10대 마지막 생일을 팬 여러분들과 큰 무대에서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정말 공연장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깊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생일은 저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크게 저의 마지막 10대 생일을 같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100일까지 88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00일도 안 남았어요 88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은 또 제가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이 잘 안 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20살이 되어도 여러분들 늘 함께해 주실 거죠? 예 예 예 10대의 그런 귀여움이 조금 없어지더라도 네 함께해 주실 거죠? 예 예 예 예 그만큼 저도 더 좋은 성숙한 음악과 더 발전한 모습으로 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뒤에 글자 아세요? 예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유지대 대한민국 선수 우리 가수님 생일을 많이 해서 선물 전하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 팬들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밴드, 바흐, 네이버 여러 대표님들하고 또 우리 우리 지역장님들께서 대학 가셔서 핀란드 준비하시라고 또 용돈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선물이 이렇게 많지만 이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고요 지혜님 좀 전달해주세요 너무 소린식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사드립니다 너무 고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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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사드립니다 성이 되니까 완전 선물의 퀄리티가 달라지는다는 고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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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저희들 텐텐 데이를 해서 사행시를 했죠 사행시를 오늘 VIP 덕상을 받으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초대해서 가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특별한 선물을 어떠한 사양신지는 안 들어보고 직접 전달해주신 분이 나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올라오세요 첫 주 대 첫 주님 고사드립니다 뒷편 남성으로 알겠군요 비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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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감파타지 대화주실 거에요 저는 이것이 왔어요 저감파타지 대화주실 거에요 자 우리 가수님이 스쿨하신 AP 알죠 AP에다가 직접 사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우 잘해야되네 저감파타지 대화주실 거에요 지금 내가 quelques 미단린 우리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어떠한 사행시를 준비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사행시를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준비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오늘 사행시 아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수술을 받은 거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인상이 빨리 펼쳐야라는 가수들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좀 유치하게 해줬던데요. 오늘 띄워드릴까요? 네 오늘 띄워드릴까요? 하나 둘 셋 펜이 영어라서 사행시 지키기가 힘들어요. 펜이 또 나왔어요. 머리에 귀가 날 것 같아요. 네 네 네 대구대구를 밤부서를 물러봐도 아무도 찾아가 왔어요. 네 이게 이제 합시다.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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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님이 주는 특별한 스쿨이라고 하셨죠? 특별한 스쿨이란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거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거죠. 우리 가수님께서 디에더에 직접 스쿨이까지 내려주시는데요. 한이가 왕좋은데 직접 드려서 네이팅을 하실거에요. 축하드립니다. 현역당으로 지고싶은데 현역당한 네이팅 잃어버려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일본에 가셔라. 폼 폼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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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아 휴대폰 네 제 휴대폰이요. 휴대폰 좀 주세요. 자 가수님 임경샷을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뒤에 하트 좀 해주세요. 하트 여러분 하트 octane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타면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진 보내 드릴까요? 아! 인스타로! 인스타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식적인 생일 축구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도 29 딱 사용하도록 되겠어서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멀리 가셔야 되는데요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서운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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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닉션이 많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MC 하셔도 되었을 것 같아요 완전 말을 못 드릴까요? 잘하셔서 진행이 너무 잘하시길 바랍니다 메카 코너지 늦었지만 케이크닉션상식 가겠습니다 여러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손으로! 아니지 아! 이거 부천! 아! 저거했죠? 아! 진짜! 아! 포즈맛! 아! 포즈는 아! 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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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진행이 훨씬 더 잘하셨는데 오늘 정말 생일파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오셨나요? 네! 다음 콘서트가 서울콘이잖아요! 서울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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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avec un laissez tаешь! самое à la V 부위 할까요? 부위로 종일 할께요 둘 셋!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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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끝! 칭찬 끝! 자 여러분 여러분 나가실 때 안전하게 나가세요 안전하게 나가십시오 다음 서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나가세요 안전하게 나가십시오 송심사 키우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던데 조심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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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